마지막 무대는요. 저희 톨타 아트 밴드의 개관 멤버이신 세종대 현대무용 박사 코스를 밟고 있는 이지현 양의 무용과 함께 허원실 박사님이 아버님께 받치는 곡을 연주하면서 오늘 축하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받을 하신 허 박사님께서 이번에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실까요? 됐습니다. 제가 진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자율적인 방식으로 한번 보장을 구체해봤는데요. 좀 특이하긴 하지만 오늘은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주셔서 정말 즐기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아버지,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모의를 두었기 때문에 옛날 노래긴 하지만 김경호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노래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파랑한 점에 떨어지는 저 꽃잎처럼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나 도착할 수 있을까 날 기다리던 그 곳으로 그 기억 속에 내 맘속에 새겨진 슬픈 얼굴 거딱한 구름으로 그리움을 알릴 수 없어 불러보고 또 불러봐도 마치 않는 저 봄꽃에 빈 대하리 되돌아보며 다 잊으라고 말하지마 다 죽어 다시 태어나도 죽을 수 없는 사람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말 좋으니 뭐다 해도 안 그래도 그 한 번을 택하고 싶어 가슴 깊이 웃고 있어도 아아 한 점에 떨어지는 저 꽃잎처럼 그 이름만 들어도 아아 아버지 그 이름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